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구리 인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 개구리 인형이 종종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인형이 뭔지 잘 몰라? 모르긴 하는데, 본인은 요즘 핫한 인형이라고 해서.. 네 바로 오늘 개구리 인형만 딱 해서 열쇠도 다 필요 없어요. 개구리만 뽑겠습니다. 열쇠를 바로 탑으로 들고 갈게요. 탑으로? 이거 탑으로 하나 쓰게. 만약에 가져가주면. 가져가주면 안 되네. 바로 그냥. 하나하나 한 번 정도는 희생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여성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좋아요. 뺨카라!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기계는 아닌데.. 좋은데? 일단은 시작이? 저게 높아서 인식을 투독해서 인식 못하고 가져봤네. 저게 무조건 높아야 되거든요. 깍잡아야 되는데. 하나 들어가겠다 탑으로. 일단 냅둬 보자. 그냥 놔두고 할까? 일단 냅둬 보자. 저것도 탑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 이거. 일단 얘가 그래도 집게로 가운데 다리 사이에 딱 들어가면 뽑기는 좋은 인형이긴 하거든요. 잡기는 괜찮다. 다리 사이에 집게를 하나씩. 팔팔팔팔. 몸을 잡아야되나? 약간 뒤집는 느낌.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못 잡다! 아이스. 맞죠? 탑도 괜찮은 것 같아. 탑이 지금 좋아졌어 좀. 오케이. 아 여기 있는 것도 다 뽑고 싶은데 일단 쉬운 것부터. 이제 약간씩 박혀있기 때문에 좀 꺼내야 되겠죠? 벌써부터 박혀있네. 오케이. 열수야. 아 나 이거 넣어두지. 넣을래. 애매해. 저기 박힐 것 같아 딱 봐도 잘못 잡아서. 머리 잡아가지고. 안돼 안돼 안돼. 지금이 돼. 네. 터치해서 놓으셔. 터치해서 놓은 거 아니야? 노는 범이 아니고? 노는 범이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얘 꺼내야겠다. 잘 잡았다. 오! 두 개 가나요! 아 아 아깝다. 근데 뭐 머리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뒤집기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밀어볼까 살짝? 오! 잡아야겠네. 시간이 근데 많긴 하거든요 얘. 조금씩 가고 있지 않아요? 약간 뭔가 느낌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양이가 친 것 같은데. 아 그래? 아아. 야 심리 초 있어. 아 지게가. 엥? 아 지게가 찔러가지고. 오. 카. 너무 부드러워까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 안되네. 끌어당겨야 되겠는데? 어 머리만. 머리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머리만? 지금 지게 못 왔으니까 가면 되겠네. 밀어봐. 밀어. 아 미르라고? 나 머리만 잡으라는 줄 알고. 빨리 말해주세요. 간단히 아쉽네요. 오! 하지마! 저거 뭐야. 나갔다. 나이스. 넌 눈범이일 것 같은데 아마. 그치? 일단은 뭐 앞에 맞고 있으니까. 오 너무 잘 잡았긴 했다. 오! 오! 잘 잡으니까 또. 괜찮은데 이거? 우리가 끝났는데? 여기 여기 뭐 하나요? 여기 있거든? 여기도 있고. 있거든. 자 꺼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 가방 끈 있는 건 아니네. 끈 아니면 안에 들어있나? 아! 등에 들어있나 보다. 그니까. 저거 가방 딱 끈인데 끈이 없어가지고. 뭐 끈은 뭐 따라오고. 별도 구매도 아니고. 별매. 끈은 다른 뽑기 있나요? 별매 뭐야. 아이고. 아쉽다. 미룰 수 있었는데. 아까처럼 꽉 잡으면 뭐. 나올 것 같아. 자자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하. 갑자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응. 이번엔 좀 잘 들어갈 것 같아. 딱 자세가. 그렇지. 잘 잡긴 했다. 가자 그냥. 그러자. 저 하나만. 탑 하나만 있어도 다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계좌 뽑아야 되겠다. D-4는 이 피규어인가 이거? 더플라밍고인가? 어어어. 아예. 자. 일단 개구리 인형 이거 하나라도 남겨. 하나만 남겨야 이게 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저희는. 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뽑고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형 보게 하네요. 그쵸? 아 이거 밀려볼까? 응.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아서. 보게 하나 팔아 infrastculo bijvoorbeeld. 보 moyens 우리쪽 이till. kilowatt. FOR Allies 우리쪽에서 다 뿌려다면서ㅋㅋ 시간 좀 있습니다. 끌당하던거 아니에요? 네. 끌당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모기는 저 머릿속이라서.. 그니까. things ii맞아. 해오리하면 안되나? 해오리 한번 해볼게요. trolls 대견 하나. 근데 이게 해야 shaping은... 이게 해오리입니다,bern enforce다. 나와요. 안녕하세요! 버그 걸리거든요? 해보리하면? 맞아 기계가 그냥 나버려요 네 고장나요 그래서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기계는 아닌데 사장님이 좋은 기계 맞아맞아 예전에도 많이 말했었죠 탈에 안걸리고! 탈에 안걸리고! 아 자세가 앞으로만 조금 더 가주면 좋은데 아니면 엉덩이 좀 걸자 응 알았어 하고 되면 인형도 해볼까요? 인형? 아니 열쇠? 어? 자 뒤집기 느낌으로 가야될 것 같긴 하네 여기서는 응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일타입이 노리는 느낌으로 머리만 딱 잡아가지고! 자 여기 라인 다시 한번 더 아까 여기 라인에서도 한번 잘 나왔으니까 아이고 꽉 못잡았다 어 좀 애매하게 잡았다 그래도 다리부터 나가면? 다리만 나갔어요 끌당끌당? 이건 뒤집기는 안될 것 같은데 끌당끌당 근데 이거 열쇠에 얘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지자식사? 버즈야 설마? 어 버즈에 걸리는 것 같은데? 좀 멀리 있네 그쪽에서 그렇지 응 그렇지 다리가 나갔을 것 같은데 끌당끌당 너무 먼데 아 그래? 뒤집기 안되는데 무조건 다시 잡아봐 끌당끌당 딱 10개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뒤집기는 안되는구만 대충 찌르면서 불강기 많이 아호 그냥 먹으러 다시 제대로 자료 좀 가정하는게 제일 낫겠어? 아 아 발 뒤집기 안 나가버렸어 쉽지 않구만 똑바로 집게 안 오십니까? 아니 이거 자세가 이런걸 어쩝니까 다 들어갔다 아 아쉽네 혹시? 혹시? 낀다면 밀기 집게 모토바를 눌러야되나? 나 신경차가 조금 있어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여기서 누르기 응 누르기 됐다 나이스 됐나? 됐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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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하나 남았고요 아 이거 또 뭐 통터리 하는거야? 하나? 하나 빼고 뽑아야지 다 그래 아유 당연하지 개구리가 중간에 속이 삐져나왔는데 어 아 여긴 좀 애매하네 위치가 무조건 바로 놓는 위치라서 에이 에이 안되겠다 여기는 딴거 딴거 뭐 열쇠? 솔직히 꽉짝 크게 상품 별로니까 일단 애가 하나 잡아놓읍시다 합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 열쇠 뽑으려면 멋있다 모르죠 쏘아 뒤집기 뒤집기가 잘하면 나올수도 있어요? 5천만 해볼게요 마지막 목을 잡아야될 것 같은데 목 됐다 다행히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인형매 걸렸어 다시다시 몸을 한번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타이랑 머리랑 하이씨 박스를 박스 박스 무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실게 하나 아 하나 몸 잘 잡으면 갈 것 같은데 계속 애매하게 미끄러서 됐다? 엘사는 요거 요거 꼬부기 있고 요거라서 일단 인형매으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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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일곱 더 있어? 아니 일곱개 완전 한가득인데요? 개구리 하나 열어봐 찾고 있어봐 응 아 있네 끈 끈이 있네 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짜란 그래도 귀여운 개구리 이게 원래 개구리 가방 그게 뭐 개구리 가방이네 양쪽에 골이 달려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개구리 인형 저희가 뽑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있고 귀여운 신상 인형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